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입니다 오늘 아침도 여러분들에게 활기찬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좋은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갤럭시 노트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고요 폴더블 폴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폴더블 갤럭시 Z 플립도 있고 일단 갤럭시 Z 플립 5G죠 이 그림에서 보이는 거 폰이에요 스마트폰 이 접이식 폰인데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사용해도 편하고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삼전이 이런 폰에 중점적으로 판매를 하겠죠 왜냐 이게 굉장히 고가 폰이잖아요 고가 폰을 많이 판매해야지 마진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전이 폴드하고 Z 플립 쪽에다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전이 요원에 스마트폰 출시 전략을 10년 만에 바꿨어요 10년 만에 10년 만에 대폭 수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별도의 언팩 행사를 하지 않았던 폴더블 폰하고 보급형 스마트폰에 대해서 월요부터는 전세계 공개 행사를 가지는 등 최근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거나 아니면 대세폰이 될 가능성이 높은 스마트폰의 전략을 집중하기로 한 거죠 삼전의 고동진 IM 부문장은 지난 17일에 전기주주 총회에서도 가진 주주들과의 문답에 하반기 갤럭시 노트 시리즈 출시가 어려울 수 있다 이게 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갤럭시 노트 신제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삼전은 그러면 2011년 9월부터 갤럭시 노트 첫 출시 이후 해마다 하반기에는 갤럭시 노트 신제품을 공개하고 출시를 했어요 그러나 올 하반기에는 폴더블 폰 신형이 갤럭시 노트 신제품의 빈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갤럭시 Z 플립2, 갤럭시 폴드3 이런 게 나온 거죠 보급형 폴더블 폰은 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전에는 갤럭시 S하고 노트 시리즈와 함께 폴더블 폰을 공개했는데 폴더블 폰만을 위한 언팩을 따로 개최해서 마케팅에 힘을 실어줄 계획이에요 그래서 삼전은 17일에 온라인을 통해서 보급형 모델만을 위한 글로벌 공개 행사인 삼성 갤럭시 어썸 언팩을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이날 갤럭시 A52하고 A52 5G, A71이래요 A52, A72, A시리즈의 스마트폰 3종이 공개된 거예요 실제 최근 보급형 폰의 약진이 거셉니다 시장 조사업체에 따라 보니까 베스트셀러 폰 상위 10개 기존 가운데 6개가 중저가 폰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삼전도 스마트폰 출시 전략을 역시 10년 만에 대폭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 사장은 내년에는 갤럭시 노트 카테고리 신제품을 낼 것이라면서 갤럭시 노트 단종서에 대해서는 일축을 했어요 어깨선 사실상 이 발언이 삼전 S시리즈하고 노트 시리즈를 합치고 폴더블폰을 프리비엄 제품군의 중심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노트 시리즈는 대화면에 S펜 적용 등을 차별화 요소로 삼아왔어요 대다수 스마트폰 화면이 점차 커지잖아요 그래도 S시리즈와 구별되는 요소가 S펜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올해 S21 울트라에 S펜을 내장하지 않았는데 내년 보트는 S시리즈 최상위 모델에 S펜을 내장하는 방식으로 S시리즈하고 노트 시리즈를 통합시킬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 디스플레이 해상도하고 램 용량 등 사양을 일부에 하향시키면서 갤럭시 S21 시리즈의 가격을 전작보다 내린 것도 프리미엄 사양은 폴더블폰에 집중하려는 전략으로 해당되죠 S시리즈하고 A시리즈는 가성비를 높여서 중국 업체 부상에 대응을 하고요 폴더블폰으로는 프리미엄 폼 기술 역차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출시될 갤럭시 폴드3에는 디스플레이 밑으로 카메라를 숨기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갤럭시 스마트폰 최초로 적용된다네요 그리고 S펜을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요 그리고 힌지죠 힌지 기술 경칩 기술인데 힌지 기술이 개선되면 전작보다 얇고 가벼워진다는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3저는 최근 폴더블 스마트폰 대중화를 위해서 체험 서비스를 확대하고요 공격적인 마케팅이 나선다고 합니다 3, 4월에 국내에서는 갤럭시 Z 폴드2 갤럭시 Z 플립 5G를 조건 없이 최대 3일 동안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갤럭시 투고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갤럭시 S21의 주요사항을 약간 계승을 하고요 가격을 낮춘 갤럭시 S21 펜 에디션을 또 출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나 저나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도 갤럭시 바인데 노트 바인데요 노트를 쓰고 있는데 하여튼 갤럭시 스마트폰이 상당히 좋아요 쓰기도 편하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인들을 위한 폰을 잘 만들어가지고 IM 부분 특히 휴대폰 부분에서 매출을 좀 극대화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이제 저가폰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고가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양쪽 시장을 삼성이 잘 섭렵을 해가지고 큰 매출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아침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